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. 오늘 네넷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한잔씩 하겠습니다. 아 안주로 네넷치킨 후라이드 맛있네요. 맛있네요. 막걸리 한잔 네넷치킨 이번에는 양념 먹을 건데요. 일단 막걸리부터 마셔야 되겠죠? 막걸리 한잔 네넷치킨 양념입니다. 양념은 좀 묻혀야 제맛이죠? 지금까지 네넷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막걸리 마셨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기다려주세요. 그럼